자 이번 시간은 데이원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2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봉사의 개념과 속성에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정보의 어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포메이션 하면 이걸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말이 아니라 자 뒤에 보니까 정보가 생산 전달되는 전체적 과정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과정을 합해서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봉사 생성 초기의 활동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자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을 직접 찾아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뭘 했다? 해답이 있는 곳으로 뭐 하는 것이다? 안내해 주는 거야 안내를 하거나 도와주는 활동이 참고 봉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내를 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인적 협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서가 이용자가 요구하면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내하는 역할 그걸 우리가 인적 협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고의 원과 초기의 서비스 형태는 불행하게도 향후 참고 봉사가 이용자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친절하게 해답까지 다 찾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뭐예요? 약간 교육적이냐 진보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와서 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속성을 한번 보는데 정보서비스는 보통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정보서비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예요 정보제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제공이 뭐냐?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치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주제, 사건에 관련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교육적 지식을 전달한다는 자 교육이 일단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 뭔가 가치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교육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훈련 조언 등의 의미로서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서비스는 첫 번째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교육이라는 가치전달의 의미 세 번째 교육훈련 조언을 해주는 데 있어서의 인본주의적이거나 가치지향적인 역시 성격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서비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자 ALA에서 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자 정보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는 정보를 구하는 이용자들에게 참고사서가 제공하는 자 여기에서도 또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인적협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인적협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서비스의 핵심 개념인 이러한 인적협조는 이용자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얘기하는데 자 인적협조의 개념이 도입될 초기에는 자 이게 첫 번째죠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가 중심 개념이었지만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도, 상담, 교육의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뭡니까? 하면은 정보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변화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인적협조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자 두 번째는 지도, 상담, 교육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이제 답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정부 서비스의 개념 변화 자 아까 우리 봤던 내용 중심으로 본다면 자 처음에는 뭐가 도입이 됩니까? 그렇지 항상 인적협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인적협조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뭐다?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자 지도, 상담, 교육의 의미로 확대되었다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이걸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날에 와서는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서비스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흘러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서비스는 단수로 정보를 제공이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복수로 봤을 때는 이 정보 제공에다가 뭐가 포함이 돼? 교육, 상담, 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본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책에서는 이 내용을 잘 언급을 안 했는데 최근 이제 기본서들에는 이 언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3년 동안의 거지 최근 3년 안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냐 19세기에 미국의 두 가지 운동을 보셔야 돼요 19세기에는 미국에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미국의 보편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공교육을 받는데 무료 공교육입니다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19세기에 시작이 된 겁니다 상당히 빠르죠 19세기에 벌써 이제 무료 공교육이 시작이 됐고 자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의 운동입니다 뭐냐 전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자 여기에 무료 공교육을 했으니까 무료 공립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죠 공교육 하려면 공립학교 설립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글맞게 보스톤 공공도서관은 1854년 3월에 모든 대중에게 공공도서관을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자 도시민 두 명당 평균 몇 권 한 권의 책을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톤에서 출발을 했지만 1876년에 11개 주에 188개의 무료 공공도서관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무료 교육을 하자고 하니까 무료 학교가 무료 공립학교가 필요했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료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도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또 궁금한 거 공공도서관은 무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회원제 도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기부를 받고 그들만의 회원 마치 골프장같이 운영했다 이거야 하다가 이제 무료로 보편적인 무료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서비스는 상기 두 가지의 직접적 결과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 교육은 대중들에게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그게 맞는 읽을 거리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사무엘 그린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도 역시 1876년에 미국 도서관협회의 연차총회에서 이 그린이라는 분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 용어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자 이용자협조라는 서비스를 처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세요 1876년 연결이 되죠? 1876년도에 무료 공공공 도서관이 막 설립이 됐으니까 같은 시기에 그린이 도서관협회의 연차총회에서 인적협조라는 것을 처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협조는 도서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가 도와주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의 이념이 오늘날 우리 서비스에서 강조되어야 할 인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적협조는 사실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잖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생각에는